한껏 차려입은 멋쟁이 할아버지. 나비 넥타이도 한몫 단단히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이 끝은 아닙니다. 구순회 학생에게 건강은 필히 챙겨야 할 준비물이죠. 모범가족이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는 일종의 아침 인사랄까요? 학교 가는데 책가방이 빠질 수 있나요? 가방을 둘러맨 모습이 영락없는 학생. 대중교통으로 20분 거리를 가야 합니다. 까마득한 학창시절 아침 등굣길이 이만큼이나 설렜을까요? 5년째 다니고 있다는 복지관이 할아버지의 학교였네요. 선생님도 인정한다는 모범 학생은 결석하는 법이 없답니다. 중국어반 최고참의 숨은 실력. 한수 보여주실 모양인데요. 얼핏 봐도 허투루 공부한 실력은 아닙니다. 학교 이외에 또 약간의 추석비를 내야 합니다. 이쯤 되니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대답도 큰 소리로 잘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저 연세의 어르신인데도 회화가 되세요. 기초가 좀 알아주니까 공부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중국어를 마저 내버려주면 아주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부드러워 복습하는 셈이죠. 구순의 나이에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는 할아버지. 요즘 재미를 붙인 것이 중국어뿐만이 아니랍니다. 안녕하십시오. 한국어 배우는 교실이 됐어요. 프리즈 스탠드업.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할아버지의 일주일 수업 시간표는 한문 수업을 시작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할아버지의 지정석.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익히는 100점짜리 모범생입니다. 선생님, 12번에 Make a two-life. 무슨 뜻입니까? 두 줄에 서세요. 아, 두 줄에 서세요. 오케이, 여러분 여기 Make a two-life. Make a three-life. 크게 읽어서 구순 학생의 열정에 선생님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Like your name? 풀다도. 오, 미스터 에디, 굿짱. 굿짱. 아주 잘하셨습니다. You got a good job. 아, 너무 잘하세요. 미스터 에디. 칭찬받는 맛에 공부하나 봅니다. 칭찬받으면 뭐 학생이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더 잘하고 싶고 뭐 축제 같은 거 내줘도 막 반 늦게까지도 하고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분이 지금도 나니까 도착하자마자 가방만 겨우 내려놓고 신문과 씨름 중인 할아버지. 뭔가를 찾으시는 듯 싶더니 공들여 오려낸 것은 생활 외국어 코너. 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을 한데 모아 그날의 교재를 만드신다네요. 집에서 우선 하는 건 이거요. 우선 이것 좀 정리해놓고. 저기요. 내일 공항까지 차 좀 태워줄 수 있어? 그런 날 말 수고 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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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같이 공부 안 해요? 아이고 못해. 돈 줘가면서 할애도 못한다니까. 패타운. 손 들어 말하자면 양손 드세요. 그래가지고 주머니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돼 있네. 의미한다. 배우면 끝이 없고 왕도도 없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평생 지론. 2004년도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신 거예요? 네.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면 확실히 알고. 또 내가 이거 처음 보는 단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지우면서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구순의 나이에 스스로 찾은 배움의 즐거움. 새로운 경험이 가져다주는 활력이 할아버지의 일상에 열정이라는 불씨를 심었습니다. 일과 작업, 사물에 대한 호기심, 또 흥미는 정서 상태를 비롯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즐거워 사는 이런 모든 활동들은 면역 기능,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햇볕 좋은 날, 산책길에 나섭니다. 날씨가 좋네요, 오늘. 날씨가 좋고, 뭐 일이 날 풀릴 것 같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인생 고개를 함께 넘었으니 이만하면 잘 풀린 인생.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든 대로 정이 싹 튼다는 부부입니다. 아 정말 땀나. 아 고맙아. 아 시원해. 땀나 그러니까 시원하다. 처음 만난 그때가 아직도 또렷하다는 할아버지. 처음 봤을 때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고 전체적으로도 물론 예쁘지만 그것보다도 눈이 살아있어서 야, 이 처녀라면 되겠다.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마다 들어갔어요. 스무살 처녀와 스물여섯 총각이 만나 오남매를 낳고 함께 보낸 64년. 세월이 흘렀지만 처음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례가 선서를 시키지 않아요. 그때 선서했어. 둘이는 한몸이 돼가지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더러. 그 소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와 닿았어. 파뿌리가 됐거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좋아. 초등학교 학생으로 돌아가셨구만. 옛날에 처녀 때는 그녀때는 뭐 그녀대회 5월 단어의 대회들이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요? 아이고, 그럼 고급적적 그때는.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내가 큰일 났다고 그러고. 추억을 함께 만든 이와 여전히 그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건강한 하루가 새삼 축복입니다. 해 질 무렵 목욕 재개하듯 주변 정리에 나선 할아버지를 관찰해봤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독수리 타법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 걸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노래 연습 벌써 40분째 노래 산매경에 빠진 할아버지 내 곁에 있어줘요 가사가 좋은데 이거 한 번 하고 들어갔다 앉아요 한 곡만 부르고 딱 들어가자고 내 곁에 있어줘요 웃었다. 웃었다. 우리 칼ительно.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한참 신나면 뭐 이 세상 다 무섭지 않고 그날 저angedork엔 화나고 정신적인 면과 취미를 살리니까 외로운 거나 근심 걱정 같은 것도 일시의 스트레스를 해소해버려요. 할아버지의 노래는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꽃들이 만개한 아침 오늘 유난히 꽃단장을 하시는 할머니 나란히 외출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같이 구경한다고 같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잘하나 보려고 여기 최은겸이 있어요? 오늘 부를 노래는 님과 함께입니다. 객석은 이미 만석, 열기가 뜨거운데요. 박수갈채 속에 무대로 입장하는 할아버지 나비 넥타이로 힘을 준 모습이 영락없는 무대 체질입니다. 자 이제 실력발이 좀 해볼까요? 저 불은 도구인데 불같은 입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환백이는 살고 싶고 단지에는 도가님과 함께 나는 용만바를 도가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님과 환백이는 살고 싶고 할아버지의 무대를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는 관객들 이른 저녁 식사 준비에 나선 할머니 오늘의 저녁 메뉴는 할머니표 김치찌개입니다. 반찬을 해주면 주는 대로 잘 먹는다고 반찬 타박 없는 남편 덕에 마음 놓고 솜씨를 부립니다. 할아버지의 간보기로 마무리하고요. 합격점을 받은 오늘의 밥상 소박하지만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반찬들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긴말이 필요 있나요? 표정에서도 느껴집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평생 숟가락을 함께 뜨는 친구가 있으니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만점짜리 밥상에 보내는 할아버지의 찬사 식사 후 설거지는 할아버지의 몫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까 싶었는데 할머니의 한마디 만화님 지적에 군말 한 번이 없습니다. 야무진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설거지 베테랑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과일 대접이 이어집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과일 대접이 이어집니다. 그날 밤 TV 시청 시간 할머니에게 내용을 일러주는 모습이 다정해 보입니다. 잠시 후 TV를 보면서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공부라도 하는 듯 자세는 요지부동 받아쓰기 시험이라도 치는 걸까요? 일기예보를 시청 중인 할아버지 내일 날씨를 꼼꼼히 기록했네요. 모든 사건이나 일이 벌어진 것을 그냥 듣고서 버리기는 아까워요. 아 이거 좀 더 생각해봐야 좋았다. 좀 더 알아본다는 건 무슨 뭐 태는 거 아니라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건 좋구나. 이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상식도 느느냐. 그러다 보니 자연히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내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TV를 보면서도 관심 있는 소식은 메모하는 게 습관이랍니다. 이 습관에 살을 붙여 매일 빼놓지 않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는데요. 바로 일기쓰기입니다. 3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쓰고 있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일기란 단순히 기록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히 그날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반추하게 되니까요. 내가 살아온 길을 매일매일 적어요. 자국에서부터 쭉 잘 때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억해두면 실수했는데 내일은 더 잘해야 되고 암흑이하고 내가 언쟁을 했는데 말다툼을 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걸 다 있으면 자꾸 발전해가요. 반성하게 되고 자신의 일과를 반성하는 계기가 돼주었다는 일기장 수십 권의 일기장으로만 채워진 그야말로 일기 책장입니다. 85년부터 빠짐없이 지켜냈으니 이만하면 보물로 여길 만하죠. 오늘도 할아버지의 역사가 새겨집니다. 한가로운 주말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잘 키운 자식들이 할아버지의 훈장 넉넉했던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비 넥타이는 큰 며느리 솜씨였네요. 오늘은 특별히 둘째 아들과 커플 나비 넥타이를 매봅니다. 둘째하고 미술달에 멋쟁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나비 넥타이 부자지간 둘째하고 미술달에 오늘은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손녀가 태어나던 그날도 기록돼 있을까요? 가 태어난 손녀를 보고 와서 벅찬 마음에 쓴 일기 골동품 같은 일기장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 쓰시고 계신 거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줘서 다시 한 번 일기를 써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30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일기들 진원이가 그랬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10시 38분 날 날 것 같아 손자의 편지며 아들의 결혼 청첩장 가족과 관련된 것은 작은 것까지 소중히 간직한 할아버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손녀도 일기장에는 털어놨습니다. 88년 11월 23일 맑음 권우 승국이 오후에 와서 짐 결혼 선물 옷까지 물건 갖고 성남 집으로 떠났다. 막상 떠나고 보니 섭섭하기도 하다. 며느리를 맡는 것이 아니다. 아들을 보내는 격이 됐다. 오남 매 키워 모두 내보냈으니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다. 입 창피하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했을 때 섭섭하셨어요? 결혼하고서 결국에는 또 둘이 성남으로 이사 가지 않았어요? 이사 갔죠. 그런 마음에 허전하더라고요. 같이 모시고 살았으면 그렇죠. 아버지는 직접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하니까 기억력이 어려 가고 우리는 그냥 빨리 잊어먹고 노인들도 전부 될 수만 있으면 오늘 산 것을 메모라도 몇 자라도 남겨놓으면 큰 반성이 됩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보람이 있네.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더 쓸 거야. 크고 작은 메모부터 매일 쓰는 일기까지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이 할아버지의 건강과 가족의 역사를 지켜온 힘이었습니다. 뭘 기록한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쓴다는 건데 이때는 뇌를 자극해서 지적 능력의 퇴화를 막습니다. 오히려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글을 쓰는 순간에 생각이 정리되고 따라서 명상, 집중의 효과가 나타나서 이완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나는 내일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재미난 일이나 좋은 일이 또 있을 거라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